특성화학과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안동대와 영남대를 선정했습니다. 안동대는 그동안 생명백신공학 전공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백신기업과 산학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했고 영남대는 로봇공학과에서 5년간 특성화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체 요구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교과과정을 편성한 점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두 대학은 올해부터 5년 동안 24억 원씩 지원받아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육환경 세 분야를 혁신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까지 세계대학의 특성화학과를 추가로 선정합니다.